신라 선덕여왕 일대기를 그린 역사 뮤지컬 별의 여인 선덕이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공연에 들어갑니다. 이 뮤지컬은 김춘추와 김유신 등 인재를 키우고 첨성대와 분황사를 세워 삼국통일 기반을 마련한 선덕여왕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내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25차례 공연될 예정입니다. 또 3월에는 이전 1주년을 맞는 경북도청과 울산 창원에 이어 4월에는 대구와 수원에서도 잇따라 무대에 올려집니다.